대망분들의 성품인 것 같아요. 너무 착하고 고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이분이 팬인가 아니면 그냥 대망뿐인가요? 착각할 정도로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. 오늘 저녁에 팬들이 되게 많은 걸 실감하셨어요. 지금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으세요? 저 깜짝 놀랐어요.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. 제가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한류의 일세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동남아에 가는 특히 일본인 같은 데 가면 벌써 한 20년 전부터 굉장히 열광을 입힌 걸로 알고 있어요. 하지만 대망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.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시고 또 팬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그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대망분들의 성품인 것 같아요. 너무 착하고 고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이분이 팬인가 아니면 그냥 그냥 아픈인가요? 착각할 정도로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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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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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